송도 소방서가 5일까지 소방서 차고에서 2020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평가를 진행합니다. 소방전술훈련평가는 화재진압과 구조, 구급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 강한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씩 실시합니다. 평가항목은 공기호흡기 장착과 로프메드법, 심폐소생술과 심실재세동기조작법 등 화재진압과 구조,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조작과 현장활동 표준기법입니다. 송도 소방서 관계자는 날로 다양해지는 소방현장의 적응능력을 키우고 표준화된 현장활동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.